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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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갛게 익어가는 오미자밭에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? 여기는 사화면 천돌이 주연내 오미자농장인데요 약 4000평 정도의 하우스에 붉은 오미자터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갱이가 너무 예쁘다 안 익은 것조차도 예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예쁜 곳인 것 같아요 오미자밭이 아우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 빨갛게 익어갈 겁니다 멋있죠? 오미자의 계절이 다가오네 오미자의 계절이 다가오네 영롱하다 영롱해 영롱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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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여기에는 오미자 알이 좀 튼튼하고 토실토실한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자가 맛있기 때문에 오미자 청도 맛있고 오미자 농사만 하시니까 예쁘죠? 여기는 더 많이 익었다 와우 이쁘다 이뻐 빨갛게 이게 반마다 다르네 이쪽에 해가 잘 들어서 이쪽이 잘 익을 것 같은데 이쪽보다 반대쪽이 더 잘 익네 귀걸이 하나 이렇게 루비 귀걸이 오미자 귀걸이 짜잔 이렇게 된게 굉장히 우와 얘 진짜 잘 익었다 진짜 잘 익었다 이게 고랑마다 달라 ω 이제 이거 가고 있어 한참 으음 이야 장난아니죠? 밭에 풀 하나 안나게 깔끔하다 깔끔해 아, 여기 또 새로 심으셨구나. 동굴이 예쁘니까. 여기는 시원합니다. 너무 영롱하다. 아침 이슬 먹었어. 여기는 서화면, 천돌이, 주연내, 오미자 농원입니다. 더 붉게 익었을 때 한번 다시 와야겠네요. 사진 찍으러 와도 될 것 같아. 오미자 전화번호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. 여기가 인제에서도 아주 DMZ 인근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아마 천돌이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군생활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많은 청정한 지역에서 자라는 오미자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붉게 익었을 때 수확할 거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.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따라가기 때문니다. 다음 시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. 1,2,2개를 찾기 때문이에요. 감사합니다.